저기 안테나다 그러면 안테나를 딱 내란 말이에요, 그렇죠? 근데 어디라고 했죠?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각도를 아, 90도 이렇게 해야지 몇십 도야? 어, 네, 싫어 120! 120! 헤어소, 이따 사람으로 이걸 이렇게 파놓고, 자, 여기다 파놓고 저녁지? 저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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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저녁, 저녁, 저녁 저녁, 저녁, 저녁 아, 거 뒤에도 잘해 그 다음에 또 앞쪽으로 해서 엑스페가 되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해서 위로 올려요 밑으로 해서 위로 또 요것도 밑으로 해서 위로 또 요것도 밑으로 해서 위로 또 요것도 밑으로 해서 위로 이제 딱 끼쳐있고 이 앞에 하신거죠 아, 장난이 대박 야, 또 이거 아, 네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방향해요 쭉 뻗었습니다 길이를 맞춥니다, 팔을 쭉 뻗고 90도로 높여 못했네요 손 끝 아, 그치? 여기야 이제 집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무하고 손하고 사이에 들어가야지 됐지? 돌이야 하하하 그럴까? 아, 그게 아주 버리기만 넷 넷 아홉 일 하나 하나 둘 도착